네, 이제 수요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시장을 대비해 봐야 좋을까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체크리스트 열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가 되겠죠. 어제도 시장 안에서 하드캐리 해줬던 반도체.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궁금한데 자, 먼저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물론 장중에 8만 원 터치가 되고 안착은 되지 못했었고 SK하이닉스도 신고가였죠. 매몰대가 없는데. 이 둘 중에는 또 뭐가 나은지도 궁금하고 오늘 추가적인 전략은 이 종목들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동안은 누가 보다도 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그 분위기가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8만 원이 그렇게 꽤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8만 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당시에 애플카 이슈 나왔었던 9만 원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가 차라리 좀 더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9만 원 때까지는 상승이 열려있다고 보시는 게. 9만 원이요?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 이후에 바닉스턴 신고가를 쓸 것인가.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익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한미반도체는 한 10만 원? 그리고 하이익스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하이익스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 거의 바짝 다가선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이 HBM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CXL 같은 경우도 상용화가 열리고 하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오게 되면서 이게 어쨌든 HBM은 드렘이 하이익스 드렘인 HBM은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CXL과 그리고 레거시 쪽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상대적으로 동지세미캠, 유진테크, 한솔케미카 이게 전동적인 레거시거든요. 좀 소외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외가 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는 커다란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HBM, CXL, 온 디바이스 AI, 지금도 조용하지만 온센스 AI 그리고 또 조용하죠. 뉴로몬픽 반도체 그리고 레거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레거시 쪽도 갈 거라는 그런 신호를 줬던 것들이 결국 삼성전자가 지난주 수요일에 5%의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충분히 신호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순환매를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동안 하이스만 HBM 칼린주만 이끌었다면 지금은 삼성전자가 하이스가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끌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 면수하셔도 무방하고요. 그게 아니라 수익률을 좀 더 많이 극대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HBM, CXN 이쪽으로 대장주 쪽으로 한정국씩만 정하셔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장은 누가 정하냐면 시장에서 어차피 결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HBM이든 CXN이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상승이 나온 게 대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조정심에서 하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점 삼성전자 들고 있지 않다면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건데 사도 된다. 9만 원까지 단기적으로는 좀 열려있다라는 관점으로 그럼 받아들이면 될까요? 보통 경험상 살까 말까 고민할 때가 사는 게 맞더라고요. 사는 게 맞나요? 주식시장에서요? 살 걸 이러면 그때가 늦는 거고 살까 말까 하면 그때가 바닥이라기 보다는 매수 타이밍에 갈수록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흐름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계속 밀고 나갈 건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은 보유자들의 영역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삼성 쪽으로 눈길을 줘보도록 하겠고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분해서 본다면 어떤 쪽에 손을 들어주실지도 궁금하고 그게 아니라면 소부장 쪽에서 전략을 챙겨 봐야 될 때일까요? 원체 소부장도 잘 갔죠? 순환매 관점에서도요. 어떻게 보세요?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의 반전이 시작되겠죠. 삼성전자 사실은 근데 다 본전 찾기 게임이어서 우리 투자자분들 대부분이 본전 찾기 게임이라 이제 더 이상 매수할 여력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주식만 올인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보시면 부동산 대출금도 내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서 또 새로운 자금을 수혈하기 어려워요. 삼성전자 그래서 다 게시판에 보면 90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구조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100층은 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래야 그분들이 다 구조를 받고 안전하게 다시 또 100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어떤 반전의 기회가 왔죠. CXL도 있고요. 그리고 존슨 콘트롤즈라는 회사를 지금 인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뭐 이 얘기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우회로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위로 쌓는 수직이잖아요. 우리 롯데월드는 다들 아시니까 롯데월드에 롯데월드 123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SK하니스가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제 수직 싸움에서 저버린 거죠. 그걸 보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고 옆에 시그니엘 호텔이 있고 넓적한 롯데월드 몰이 있고 옆에 우리 놀이기구 타는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예를 들어 CPU, GPU, 통신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23층 건물이 HBM이에요. 그건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는 이제 서비스로 나가는 거죠. 시그니엘 호텔 가면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이 양쪽에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그 서비스를 시그니엘 호텔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타워, 롯데월드 몰, 롯데월드까지 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동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동선이 아주 원활해지죠. 그게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로 승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CX에는 수평에서 하는 거거든요.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게 아니라 D램을 수평에서 하나만 쓰면서 확장성을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컴퓨트거든요. 컴퓨트, 그리고 빨리 읽는다를 저기를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빨리 읽기 위해서는 이 인터페이스라는 게 문이에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문을 굉장히 개방성을 강조를 하는 부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일단 여기서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존슨 콘트롤즈도 의미가 있죠. 어저께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버티브 홀딩스라는 종목이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2023년 초에 이게 13달러짜리가 지금 86달러, 거의 90달러를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인수하려고 하는 존슨 콘트롤즈가 냉난방 공조 사업부 이 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존슨 콘트롤즈는 이제 거기 AI 쪽에 집중을 하고 이 냉난방 공조를 삼성전자한테 떼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지금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가 우리나라의 GST라든가 액침 냉각으로 지금 급등했었잖아요. 여기에서 공조 능력을 데이터 센터에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 아까 123층 타원은 SKS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른 부분을 공략을 하는 거죠. 롯데월드 몰의 개방성을 강조한다든가 아니면 롯데월드 그 전체 집단 안에 냉난방 공조 시스템 우리가 공랭식에서 수랭식에서 이제 액침 냉각까지 갔잖아요. 이 버티브 홀딩스가 급등을 한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리어 에어컨 만드는 회사 있죠. 캐리어 글로벌이라든가 존슨 컨트롤즈는 버티브 홀딩스에 비해 주가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삼성전자가 분야가 세 분야가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휴대폰을 만드는 쪽이 있고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에 엑시노스랑 지금 퀄컴의 스냅드레인과 경쟁 중이죠. 퀄컴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중에서 중 하나가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이 퀄컴, 스냅드레곤 만드는 퀄컴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10만 원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10만 원 쉽게 못 갈 것 같은데요. 메몰대가 원세에 막 쌓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순간적입니다. 2년 동안 힘들더라도 하루 만에 가는 겁니다.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면. 하루 이틀 만에 기다리지 못하고 2년을 기다렸다가 2년 1위를 못 기다려가지고 놓치는 법이에요. 다 그래요. 삼성전자 10만 원을 진짜 10만 전자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어제 시장 안에서 한미반도체가 또 한 번 날아올랐잖아요. 원체 높은 자리에서 또 한 번의 질주를 보여줬는데 보니까 차트 열고 보니까 HLB가 한시경부터 쭉 빠질 때 한미반도체는 쭉 올라가면서 수급 이동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미반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HBM이잖아요. 한미반도체 지금 시점에서 보유자들의 영역이겠죠? 저는 이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다? 네, 지금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저는 10만 원 정도 일단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물론 한미반도체를 계속 그전에도 말씀드릴 때 실적이 올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좋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것과 별개로 주가만 보고 보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7월 달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7월 달에 이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8일 상가가 나온 다음에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흐름이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도 상가가 나온 다음에 급등 나오고 한동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붙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수익을 보게 되면 급등 나오는 게 더 좋겠지만 길게 가려면 급등보다는 천천히 가게 차라리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의 레트로 같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어제 급등이 약간의 단기적으로 다 왔다라는 것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HBM 레트로 중에서도 또 있잖아요. 이스페타시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회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섹터 내에서 계속 우선 비가 돌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오는 거 안 따라가셔도 돼요.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간 위치 그러니까 못 간 종목들이 아니라 이전에 갔다가 쉬고 있는 종목도 있잖아요. 원익 그룹주도 그럼 그 관점에서 괜찮나요? 원익 IPS하고 원익 QNs 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봐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결국 전공중적으로 웨이퍼 투입량 증가 이 부분 때문에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위다슨, 제품이 정확히 생각해 장비 생각이 안 나요. 위다슨과 위다슨과 그런데 이 장비가 HBM 전공중적으로 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원익 QNs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쿼츠 소호품이잖아요. 어차피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호품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은 그냥 관계 없어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유들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가지고 매주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면 종목들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속에서 급등,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됐을 때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만 픽을 하잖아요. 하나만. HBM 하나, CXL 하나, 온 디바이스 하나, 레그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멘콘 2024 열렸잖아요. 이 안에서 CXL 관련해서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미 선반영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아까 레거시도 말씀 주셨고요. 전공정, 후공정 딱 떼어놓고 보기에는 지금은 좀 재미없을까요? 양분화해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참 웃긴 게 작년 이 시간에 우리가 멘콘 2023 얘기를 했었을까요? 안 했었거든요.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참 웃긴 게 예를 들게 되면 JP무관 헬스계 컨퍼런스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업종에 바이오가 잘 가는 시기면 JP무관 헬스계 컨퍼런스 이런 걸 부각시키는데 만약에 바이오 업종이 안 좋잖아요? 그럼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도 솔직히 채찔피트에 관심이 많았지 멘콘 2023 하드웨어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들어봤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게 있다는 게.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괜찮으니까 그것도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XL은 물론 엑시콘 같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12월 달부터 아까 다 읊어들었지만 HM부터 뉴로모비 반도체까지 관련주 찾아라.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라처럼 관련주 찾으시고 다 띄웠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CXL은 이제 상용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HM도 그렇고 CXL도 그렇고 이걸 만들었을 때 적용을 시킬 만한 전방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CXL은 이제 MRA 레피지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채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엑시콘 같은 종목 외에 또 시장은 신상 좋아하시죠? 항상 신상주를 또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수혜주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들 이제 시작해서 발굴이 되게 되면 그때 그런 종목들 따라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주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도체 굉장히 좋은 종목 많다 그랬잖아요. 한 종목만 주세요. 아 그 주목 관련주요? 알려주죠. 한 종목 이상인가요? 아니요. 두 번째 질문에서 마지막까지 제가 헷갈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근거가 되는 종목을 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종시 매수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종목들 있지만 QRT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고성능화 초음위세화력 하게 되면서 너무나 당연히 있지만 수율이 가장 관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수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테스트 장비도 중요하겠지만 불량의 원인도 좀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QRT 같은 경우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 파악과 같은 어떤 불량을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량의 원인을 찾게 되면 수율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HBM, CXL 이렇게 하이엔드 쪽으로 가게 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리벨륨하고 삼성전자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제품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파운드리 쪽으로 생산이 진행될 건데 이 QRT가 리벨륨에서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하이엔드 디렌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비메연 쪽도 수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QRT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받았습니다. QRT 여러분 흐름 놓고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은 현 시점 그런 반도체 그 안에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딜 봐야 될지 그리고 면콘2024 접목했을 때는 어디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면콘은 AI 관련 반도체 학계가 작년에 생겨가지고 작년에 1회였어요. 네. 그래서 인지도가 없는 것이고 이제부터 인지도가 높아지겠죠. AI 관련이니까. TSMC가 지금 일단 신고가를 갖잖아요. 이번 달에 신고가가 같습니다. TSMC가 2021년도 2022년도 고점 쌍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강 2중 메모리 반도체 중에 2중 지금 SK하이니스하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이번 달 해서 쌍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퀄컴이 남았죠. 여기서 퀄컴도 지금 신고가를 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만 남은 거죠. 삼성전자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SK하이니스 목표가 17만원이라고 했는데 17만원 이상 가서 18만원 가고 있는데 17만원 이상에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랬냐면 2014 2017 2018 2021 그 다음 올해까지 10년을 통틀어서 과열권에 들어간 건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셔야 되겠죠.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은 것 중에 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셔가지고 11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까 10만원이었는데 11만원으로 올려볼까요? 삼성전자 10만원이란 것은 10층 100층에 구조되고 90층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100층 정도 가면 숨을 쉴 수가 있고 거기서 이제 SK하이니스의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부분까지 상회를 하려면 11만원 정도 가면 과열권에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과열권에 접어들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는 인텔 하나 남았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소장님 좋아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1만원 말씀 주셨는데 삼성전자 현 시점 매수 가능하다는 사인 받은 거고요. 그럼 다른 반도체 종목 어떤 종목 바라보세요? 삼성전자 향을 따진다면 원익이패스로 가야겠죠. 원익이패스 왜냐하면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과의 인생사 세웅지마잖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한테 팽당한 이후에 10년 동안 SK하이닉스 줄 타고 온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땐 몰랐죠. 삼성전자를 일어서다 우린 이제 사업 어려워지겠구나. 근데 대박이 나버린 거죠. 반면에 원익이패스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게 팽당하고 나서 물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주식 상납 문제 때문에 경영진단팀에 걸렸거든요. 삼성전자한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SK하이닉스와 승승장종하고 원익이패스는 죽을 썼죠. 이것도 반사적인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미 과열권이에요. 우리 과열권에서 사는 일은 그냥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뜨거울 때 손잡이가 뜨거운 걸 알면서도 라면 손잡이를 잡고 싶은 게 심리인데 손이 딜 걸 알면서도 갑니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물을 새로 새로운 냄비에 끓이는 게 나을 것 같고 삼성전자 향이면 당연히 원익이패스고 SK하이닉스 향이면 당연히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알겠습니다. 원익이패스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다 삼성전자 향을 가시면 돼요. 지금 예를 들어 DIT가 SK하이닉스 향으로 강하게 간 반면에 그것에 비해서 이오테크니스가 덜 갔잖아요.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그런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고난이도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완전 역으로 타가지고 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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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옮겨타기 힘드신 분은 그냥 SK하이닉스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걸 못할 바에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게 말이랑은 틀려요. 진짜 어려워요. 옮겨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 향 관련해서 밸류체인단 바라보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희 첫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엔터주 이야기 나눠볼 건데 엔터주는 언제쯤 정말 강하게 올라갈까요? 언제쯤 봄이 찾아올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이사님 엔터가 진짜 힘든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 안에서 독보적이었던 건 SM이었고요. 엔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다졌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엔터 좋게 보고 있는데 제가 엔터를 좀 좋게 보게 된 계기가 개인적으로 뉴진스를 처음 제가 방송에서 제일 좋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뉴진스를 좋아하시나요? 네. 지금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처음 신인 때 일본에서 반응을 보고 제가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JYP 애터테인먼트가 작년에 비처라는 그룹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유니버셜 뮤직이라는 회사와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중성이 커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오판이 된 것 같아요. 참 그런 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뉴진스의 어떤 성공을 보다 보니까 비처도 상당히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엔터를 추가적으로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하고 전혀 빗나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제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엔터 쪽을 좀 보게 됐는데 결론은 바닥 황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가격 조정이 좀 심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심하게 나온 건 맞지만 중요한 건 가격 조정이 심하게 나오고 난 위에 바닥을 다지고 그러면 돌아서기 어떤 모멘텀 거리가 필요한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뭐 JIP 엔터테인먼트를 한번 예를 들게 되면 물론 실적 좋죠. 좋은데 분기 기준 영업이익으로 보게 되면 400억 대 정책원에 진입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300억, 400억, 500억 계속 증가를 해줘야 좋게 평가가 되는 건데 400억 대 계속 정체가 돼 있으면 아, 이 해산 성장이 정체가 돼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1분기 4개 엔터사 영업이익을 보니까 이것도 1,100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 또 마이너스 26% 거기다 1분기 K-POP 음반 판명을 보니까 2,075만 장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작년 대비 마이너스 9% 그러니까 15개 분기만의 역성장이라고 그러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 아직은 좀 멀었구나. 아직은 아니다. 바닥은 좀 더 필요하겠구나. 너무나 세게 나왔던 가격 조정 때문에 바닥은 작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등은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터는 아직이다. 좀 더 확인해야 된다로 좀 우리 이사님의 의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과는 한 2분, 3분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엔터 어제 SM 많이 올랐는데 SM 쪽으로 힌트를 얻어서 SM 투자도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2025년 돼야 됩니다. 이거 BTS가 돌아와야 되고요. 그거, 그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 부족하죠. 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그냥 뭐 중요한 것만 하면 일단 NCT SM은 NCT고 그 다음에 JYP가 스트레이키즈 하이브가 세븐틴 이 세 그룹이 결국 BTS 차세대 BTS를 놓고 다툼을 하는데 결국 BTS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 어둠의 아이유 빛의 비비 많죠. 이게 지금 약간 바뀌었죠. 원래 비비를 보고 어둠의 아이유라고 했고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유씨를 보고 빛의 비비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이유 쓰겠죠. 이게 비비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빛의 아이유가 아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아이유씨가 저기 어둠의 아이유가 아이유씨가 어두운 걸 이제 많이 하고 오히려 BBC는 선정적인 거 하다가 갑자기 밤양행한 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NCT는 어둠의 NCT거든요. 뭐냐면 NCT가 항상 노래가 또 NCT 드림이잖아요. NCT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1, 2, 7은 서울의 경도를 나타내고 드림은 청소년팀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밝은 곡 희망의 곡만 부르다가 갑자기 이번에 이 스무디라는 타이틀곡인데 스무디가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의 스스로도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 갈아마셔버리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변신한 거죠. 그래서 엔터즈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뭐 SM이 가장 낮지만 저번에도 얘기 들었으시피 왜냐하면 언라인 자산운용과도 얽혀있는 뭐 이건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밸류 프로그램와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깨느냐 밖에서 도와주느냐인데 밖에서 도와주는 것 중에 자산운용사들이 막 때리는 거 있잖아요. 아세아는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JB 금융지준 가고 언라인 자산운용이 그다음에 JB 금융지준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 SM은 외모까지만 상대적으로 PR, PBR이 높으니까 그게 발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원픽은 SM으로 저희 가볼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건 아니다라는 걸로... 하지만 여유롭게 본다면 이런 걸 사야죠. RSI가 50 미칠 때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지 유튜브에 엔터주가 득세를 할 때 관심을 가지만 이미 고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까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체크리스트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